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목골절 중에서요 외과골절이 있어요. 이게 발목이죠. 발목이면 오른발목입니다. 발가락 발목 발목을 보시면 여기를 내과라고 하고요. 여기를 외과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쪽 복숭뼈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바깥쪽 복숭뼈라고 합니다. 옆에서 딱 보시면 우리가 발목이 환자분들이 부러졌어요. 금이 갔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러진 것도 금이 간 것도 다 같은 골절이에요.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어긋났느냐 어긋나지 않았느냐 라는 표현을 금이 갔느냐 아니면 부러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시는데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금이 가는 경우는 이제 발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골절이 있습니다. 실선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골절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기 편한 걸로 바꿔 설명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들어왔습니다. 골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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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긋나지 않았어요. 비전위 또는 미세전위라고 하죠. 미세전위 전통적으로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비전위는 수술하지 않고요. 미세전위는 좀 고민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지금도 이 원칙은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봄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나는 발목을 좀 빨리 써야 된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고 통깁스를 하는 방법을 쓰지만 그 외에도 두 가지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술을 안 하는 치료를 하면 이제 붓기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반기부스를 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반기부스를 합니다. 이게 좀 긴데 저는 좀 좀 짧은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기부스를 하는데 그래서 압박품대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감아 놓으면 한 짧게는 3,4일 길게는 일주일, 열흘이면 발의 붓기가 빠져요. 심하게 골절을 입으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붓기가 빠지면 어쨌든 붓기가 빠져야 통기부스를 감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디디시면 안 돼요. 디디시면 금 같던 게 조금 어긋나고 또 그게 더 어긋날 수 있고 어긋나는 게 점점 벌어질수록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비전이 즉 금망강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비전이. 이렇게 해서 보전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짧게는 4,5일 길게는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빠져야 통기부스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디디면 안 된다고 해요. 저 또한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치료 원칙도 그렇고 4주에서 6주에는 비체중 부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화장실 가면서 살살 디디는 건 어떡하겠어. 그 저희들이 못하게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고 못해요. 하지만 의사의 치료 원칙은 비체중 부하다. 4주간. 그런 다음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찍어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약간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2주, 3주 지났는데도 전혀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집에서는 한 체중의 반 정도 디디셔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4주 정도 지나면 이제 목발 없이도 그냥 살살 디디셔도 돼요. 기부수는 다치고 나서 6주에서 8주 있다가 풀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비전의의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셨을 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동영상에 보면 제 목발이라던가 목발이라던가 양쪽 목발, 한쪽 목발, 또는 이제 무릎 자전거를 타는 동영상이 따로 있으시니까 기부수하고 목발이 필요하시거나 무릎 자전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런 비전의 골절은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데 까짓건 3주 정도 있다가 살살 디딜 가능성도 있다는데 뭐 기부수 6주, 길게는 뭐 8주 얘기하지만 보통 6주. 그리고 이제 진짜로 뼈가 안어벗나고 그냥 금만 닦으신 분들은 4주 있다가 풀리고 있다가 드물기는 하지만. 연세되신 분이나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좀 더 오래 합니다. 젊고 어리고 뼈가 튼튼하고 전이가 전혀 안된 금만간 골절일수록 조금 더 빨리 기부수를 풀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미세전입니다. 금만에 금이 딱 갔는데 살짝 벌어졌어. 살짝. 엑스레이나 CT를 봐도 살짝 벌어졌어. 이거는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런 때는 이제 의사선생님이 더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걸으시면 안 된다고. 4주간 절대로 걸으시면 안 된다고. 4주 있다가 디딜지 말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양쪽 목발. 외발로 한쪽 발로 양쪽 목발을 딛고 걷거나 아니면 무릎자전거를 타고 걸으시더라도 보행을 하셔야 돼요. 좀 불편하시겠죠. 좀 찰쌀 걸으면 안 돼요? 찰쌀 디디면 안 돼요? 이거 자꾸 여쭤보시거든요. 이거는 똑같아요. 의사한테 이제 수술 끝나고 상처 안 온 다음에 술 마셔도 돼요? 담배 피워도 돼요?랑 똑같거든요. 어떤 의사선생님도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4주가 지날 때까지는 어떤 의사선생님도 절대로 뒤져도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 말에는 나중에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미세전이 아주 조금 어긋났어요. 이때 부전적 치료를 할 때는 그런 통기부수 기간도 보통은 잠시만요. 네. 보통은 6주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6주에서 8주 정도 하시고 그리고 비체중부한은 절대로 사주는 그쪽과 디디시면 안 되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하다가 나중에 내가 실수로 살짝 디뎠어요. 아니면 이제 아직 안 아픈데? 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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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어긋나버렸네? 어긋나버려면 그때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잘 안 붙고 어긋난 상태로 붙어버리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발목에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적 치료는 장점, 수술 안해도 된다. 단점, 통기부수 기간이 길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어긋나거나 뼈가 붙지 않으면 중간에라도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체중 부하 기간이 길다. 내발로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이 길다. 그리고 뼈가 잘못 붙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어긋나서 붙으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발목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하는 것에 장점이 더 크냐.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면 아 나는 빨리 걷고 빨리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는 뼈를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 어? 라는 것을 원해서 수술하는 게 본인이 바람이 더 크냐 이 무게를 따져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 여부를 결정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말고 싶으면 하세요.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헷갈리죠. 머리가 아프면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수술 안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 동기부스를 하면 저는 이제 제 또 다른 동영상에 K타입의 동기부스라는 게 있어요. 다른 동영상이 있는데 아! 이렇게 감는구나. C타입 말고 K타입이 있는데 아! 이렇게 감는구나. 물론 C타입을 감아도 되는데 그런 동영상 보시면 좀 편하게 동기부스를 감아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존적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비전위골절이건 금망강골절이건 아니면 미세전위골절이건 나는 빨리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나는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싫어.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건절염 생길 가능성은 나는 완전 차단할 거야. 그러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술. 앞서서 비수술.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왜냐하면 하나는 절개를 합니다. 하나는 절개를 안하고 방석선 2가 조형장치를 보고 부분 마취를 하는 거죠. 부분 마취를 해서 비전위나 미세전위골절을 미세전위골절이 있으면 살짝 집어가지고 미세전위를 비전위로 만든 다음에 이런거를 이런 수술을 두세 개를 박는 거에요. 어떻게 박냐. 이렇게. 하나 둘 셋. 물론 가능한 걸 4개 정도 박을 수도 있고 안 째고 그냥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수술은 피부 안에 묻어 놓는데 그러면 째지는 않아요. 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하고 간단하게 이제 박아 놓고 이제 수술을 끝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왜 해? 궁금하시죠? 자 왜 해? 이 수술은 째고 하는 것보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튼튼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어 중간에 내가 수술을 살살 뒤졌을 때 물론 이제 딛는 것은 수술 안 하는 것보다 조금 편하고 일찍 딛을 수가 있는데 살살 뒤졌을 때 어긋나는 것을 방지를 해 주는 거죠. 미제전인 것을 좀 뼈를 맞춰 주고 비전인 것은 그런 상태에서 약하게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째지 않고 약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통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던 집에서 화장실 갈 때 살살 듣는 것 정도로는 얘가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어쨌든 다리만 마취하는 국소마취 를 하던 마취는 하는 거고 어쨌든 뻥뻥 핀을 주사 맞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한 3개 정도 박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어쨌든 수술이니까 장점은 비수술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통김쓰기가 짧아요. 보통 4주 보통 4주 길면 6주 그러니까 수술 안 하는 것 보다는 2주씩이 좀 짧네요. 그리고 걷는 거는 수술 안 하면 한 달 동안 절대 디디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엑스레이 찍어봐서 괜찮으면 1,2주 지나서 엑스레이 찍어서 괜찮으면 화장실 갈 때 살살 디뎌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 체중의 반 또는 3분의 2 그런 다음에 통기부스는 한 달 정도 지나서 괜찮으면 풀러요. 보면은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것 보다 이렇게 살짝 쬐고 이렇게 쬐고서나 아니 안 쬐고서나 핀이라도 하나 박아 놓는게 한 2주 정도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부수 기간이라든가 살살 걷기 시작하는 기간이라든가 수술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쬐는 수술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금속을 갖고 오느라고 쬐는 수술은 발목이죠. 발목에서 외측에 여기를 조금 절개를 해요.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거기에서 뼈를 맞춰요. 어긋났던 어긋난 건 맞추고 안 어긋나면 그대로 하겠죠. 근데 금속판을 댑니다. 금속판을 대고 있고 금속판에 구멍 있죠. 거기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요. 즉 쇠로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튼튼하겠죠. 그래도 기부스는 합니다. 기부스는 하는데 그럼 이건 쬐서 했는데 뭐가 장점이야. 일단 어긋날 가능성이 없죠. 즉 10년 20년 후에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단점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과 흉터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5, 6개월 있다가 금속을 한번 뽑을 수 있다는 것 젊은 사람들은 되게 뽑고 연세드신 분들은 안 뽑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쬐서 하는 수술은 단점 국소마취를 하는데 국소마취를 한다는 것과 쬐서 수술한다는 것과 흉터가 좀 남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5, 6개월 지나서 간단하지만 한 10분 걸리는 수술이긴 하지만 금속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단점이라고 장점은 뼈를 해부학적으로 즉 뼈 부러지기 전으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과 가장 큰 장점은 이거는 수술하고 걷습니다. 물론 이제 반기부스와 통기부스를 하기는 해요. 보통 짧게는 2, 3주 길게는 4주 기부스를 하고 바로 걷습니다. 그냥 한 붓기 빠질 때까지 1, 2주는 살살 걷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 2주 지내서 그냥 막 걷습니다. 그리고 기부스도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달 이 정도 밖에 안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하죠.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나눠집니다. 나는 안 디딜듯해. 나 수술 안 해. 그냥 좀 쉬지 뭐. 무릎 자전거도 있고 양쪽 눈발 디딜 거야. 수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단점은 본인이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어긋나면 수술해야 되는 거니까 또 뼈가 안 붙거나 그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핀 수술 안 쬐고 하는 수술 수술 안 하는 것 보다는 빨리 좀 더 빨리 디딜 수 있고 깁스 기간도 한 2주 정도 줄어든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어쨌든 간단하지만 수술이다. 진짜로 막 쿵쿵쿵 디딜으면 이것도 어긋날 가능성은 있다. 한 달 동안은 살살 디대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쬐서 수술하는 거 쬐서 수술하고 이제 금속판을 대는 거 튼튼해 튼튼한데 장점은 수술하고 그냥 바로 살살 걸을 수 있고 붓기만 빠지면 통기부스하고 막 걸을 수 있다. 통기부스 기간도 길어야 한 달 보통 2주에서 3주 길어야 한 달이면 되게 풀 수도 있다. 그리고 빨리 빨리 수술하고 얼마 안 되어서도 바로 걸을 수 있다. 단점은 어쨌든 쬐고 수술한다. 자 여기까지가 발목 관절 발목 관절 뇌과 외과 외과 에서 외과의 선상골절 즉 금이 안 갔을 때 잠시만요 네 병원 방송이 나와서 자 여기까지 외과의 선상골절이 이렇게 있을 때 또는 아주 미세골절 미세전이골절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치료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입니다. 환자분이 의사선생님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실 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선택을 하는데 어떤 치료를 내가 받는게 좋을지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데 본인의 생활팬턴 직장 학교 생활팬턴 나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